오랜만이다. 잘 지냈어? 어... 다행이네. 이렇게 드넓은 세상엔 난 먼지만 더 못한 걸 잘 알고 있지만 쉬운 일 하나 없는 죽어 없는 미뤄인 듯한 세상 행복은 그냥 날만 있는 거고 그날 그만만 만나자는 얘기하고 싶어 자 떡볶이 먹고 너는? 부끄도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래서 저를 비교해 주시기 바랍니다. 제 자리를 재짓게 만들어 주셨는데 절대 속의하지 마세요. 눈앞에 있다면 지금 잡으세요. 더욱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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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